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이제 저녁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늦은 밤인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뽕의 기운을 넣어줘가지고 수면제같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졸리기 시작하죠? 피곤하니까 제 영상 듣고 잠자면 꿀잠이 올 겁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보통 영상 올리면 많이 올려요. 제가 뭐 보이스블로그 아니야 보이스블로그 유튜브 아니야 보이스블로그야 예전에는 텍스트로 했는데 텍스트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한 15년 했으니까 블로그도 손가락 아파 죽겠어요. 이제는 보이스로 합니다. 근데 보이스도 안 좋네. 목이 아프네 또 이제. 그래가지고 참 뭐든지 하루물 팔려고 하니까 참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독한 유튜버인데 극한유퍼도 아니고 독한이요 독한. 독한 유튜버입니다.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 다시 찍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네요. 다시 찍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방에 성공해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400전자였다. 400전자였어요. 아주 좋았어요. 맨날 100원전자 하다가 이제 400까지 뛰어갔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골디락스다. 골디락스. 제가 전 시간 얘기했죠. 골디락스. 이제 뭔가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이 와. 필이 와. 필링. 필링이 옵니다. 여러분들 안 와요. 필링. 나는 필이 오는데 지금 보니까 왠지 느낌이 좋아. 상당히 좋아요. 촉이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계속 꾸준히 모아야 돼. 해야 돼. 꾸준히 모으는 겁니다. 모으면 돼요. 여러분들 하시죠. 우리 보니까 단톡방에 보니까 열심히 모으더라고. 사더라고. 보면서 이분들 열정 대단하구나. 아직까지 3분기 살아있네. 참 안타까운 거는 그거 쳐다보면서 축하합니다. 멘트 나는 게 또 안타까워요. 나는 보면 언제까지 내가 사야 하는데 남들 축하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뭐하는 짓이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야 돼. 무조건 한 주라도 썰어야죠. 모어야지. 지금 썰 때인데 축하하면 더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모 여성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니까 부지런히 사요. 무슨 삼성지가 7만 4천원까지 간다라는 거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상승모드야. 추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간혹 빠질 때 있어요. 그때 부지런히 사세요. 여러분들 댓글 잘 달고 있어요.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댓글 달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재미있는 댓글 유쾌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멋지 않게 더 댓글을 달고 밋밋한 댓글 달지마. 재미없잖아. 좀 재밌게 달아요. 재밌게. 재밌게 삽시다. 우리 유쾌하게. 보면 좀 유머러스한 그런 댓글들을 바라는데 너무 재미없어. 좀 재기는 얘기도 하시고 좀 저어줘요. 그래야지 제가 한 번 또 읽어주고 여러분들 막 소개도 하잖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안 나타나 또 오늘 또 삐졌는지 또 글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글 좀 꾸준히 달아요. 뭐가 삐졌는지 또 안 보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합시다. 투자는 재밌게. 유쾌하게. 즐겁게 해야지.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뭐가 뭐가 재미없어요. 신나지 않나? 난 신나던다 항상. 항상 설레요. 이거 보는 특히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첫사랑보다 더 설레는 게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야. 얼마나 설레해요. 긴장감 하면서 설레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1년이 즐겁고 10년까지 가겠더라고. 충분히.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 힘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차원에서. 정 힘들면은 뭐 좀 쉬어도 되는데 자꾸 쉬거나 방황을 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방황을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천만으로 다가와야 돼. 천만 품 안에 다 오세요. 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받고 있잖아. 메일로 해가지고 단톡방에 시간 되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무나 안 받아. 삼성전자 말 그대로 주주로서 인증도 받아야 하고 간략한 자기소개 인증이 되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초대하면 예전에는 개때같이 받았더니 별로 어중이떠중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쳐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꼭 이메일에도 본인이 꼭 오고 싶은 분들만 딱 한 명씩 한 명씩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열심히 비록 뭐 수량은 작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저는 작아도 수량 10주면 어떻고 100주면 어때요. 그냥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 그런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이 모아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같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잘 가요. 서로 그 안에서도 정보 공연도 하고 그거 하려고 내가 이제는 톡방도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많이 샀더라고 보니까 20주 산 사람도 있고 뭐 100주 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항상 칭찬하자는 거죠. 칭찬하고 축하하고 근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 축하만 할 거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사야지 넘 사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나라도 한 주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3전 주주가 되어야 돼요. 자꾸 지나다 보면 버스 지나가요. 버스 못 탄다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꼭 버스를 탑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한 번 투표를 해봤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일단은 6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66% 아주 좋아요. 66% 오를 것 같아. 어제는 한 50 몇 프로인데 벌써 절대적으로 더 오르났습니다. 400전자 한 번 나오니까 확 올랐고 내일은 24% 100원전자 11% 66%다. 저도 왠지 느낌이 좋아. 느낌이 또 한 번 슈팅할 것 같은 느낌이 슬금슬금 오는 것 같아요. 외인들 지금 또 몰려올 것 같아요. 잠시 보니까 구독자 분중이 많이 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7만 1,200원 7만 1,000원에 20주 7만 1,100원에 20주 7만 1,300원에 20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분할로 따박따박 따박 사면 됩니다. 어떤 분은 돈 없으면 한 주씩 한 주씩 사도 돼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한 주씩 사도 돼.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내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렇잖아. 신용 쓰지 말라고 괜히 신용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대출 생기지 마. 하지 말았잖아. 제가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타 치지지 마요. 단타 한두 번 따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물려봐.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리고 사람 심리도 그쪽으로 계속 그래. 요행을 바라고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그런 있잖아요. 스릴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자기를 골병 들게 하는 겁니다. 병 들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뭐 다섯 주라도 괜찮아요. 작게 사가지고 꾸준하게 모으라는 거야. 내가 몇 개만 이렇게 발췌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잘 이렇게 모읍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샀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잘 갑니다. 그리고 증시를 잠깐 봤는데 지금 유럽 쪽에는 영국은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빠지고 있다. 미국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주게 했죠. 미국이 올라주면 또 다르겠다고 어제는 갑자기 줄을 흘러내리더라고요.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조금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아쉽지만은 0.6%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박하는 겁니다. 내일 한번 신날에게서 3,500까지 갔으면 좋겠다. 3,500 3,000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상향입니다. 길게 보면 우상향 여러분들 그래서 틈틈이 관심 있는 분들은 반도체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잠깐 보면 미국 달러도 잘 보세요. 1,169원 2.5원 빠졌어요. 달러 1분에는 109.65엔 좀 빠지고 유가가 조금 거의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압이지. 70.46달러 그리고 일본 에나는 1,069.14원이고요. 유로와는 1,382.23원인데 좀 빠졌습니다. 중국 위아나는 181.85원인데 오르고 있어요. 휘발유값 좀 빠집니다. 1,641.77원인데 금값은 오르고 있어. 국내 금값 1,804.7달러 국내 금값 6만 7,601원 금값은 오르고 있다. 지표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활용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1.3대를 가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1.277 빠졌습니다. 이상하게 국채금리가 힘을 못쓰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1.3대에서 다시 1.2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역행하는 모습 역행 지금 선물은 지금 좋아요 지금 나스닥 지금 0.2% 정도 다우가 0.2구 S&P500은 0.28 나스닥은 0.29 러셀은 0.30 지금 현재 0.2에서 0.3정도는 지금 퍼센트는 오르고 있다. 선물이 오르겠다. 유럽은 좀 빠지고 있어. 유럽은 빠지고 있다. 조금 빠지고 있는데 프랑스 0.66 빠지고 있네요. 영국도 0.37 그리고 이탈리아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럽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선물지수 삼성전자 오늘 좀 신기했죠. 아침에 시가가 77,400원이라서 와 완전 갭상승해가지고 슈팅하라 78 가라 했더니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오늘 77,000원 선방했다. 막판에 약간 빼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300원은 뺐더라고 일부러 외인들이 돌아와 보다 보니까 77,000원 약간 상승의 힘은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는 아세요. 너무 시초가가 너무 셌어요. 좀 세가지고 약간 은봉인데 내일은 그래도 뭔가 좀 더 상승의 힘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8을 깨야 돼. 빨리 78을 깨야지 80으로 다시 80으로 돌아가야죠. 아직 80 때 평당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분들 빨리 구조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볼 때는 약간 상승의 힘이 있어요. 약간 추세는 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에요. 7만 1,800원인데 우선주도 약간 상승의 힘은 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400원인 올랐어요. 우선주도 빨리 7만 4,000원대 회복 올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200원인 올라가야겠죠. 근데 한방에 갈 수도 있어요. 한방에 보통 한방에 갈 수도 있었다고 외국인들 한방에 개떼같이 몰리면 한방에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죠. 이제 가을이야. 가을. 여러분들 가을.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아. 4분기도 나쁘지 않아. 4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돈 잘 벌고 실적 좋으면 장땡입니다. 그게 최고지 뭐. 지금 호재는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아서 삼성은 안 좋은 것 같아. 제대로 된 호재가 하나 나와줘야겠죠. 강력한 호재가 터져줘야지 삼성전자 불기둥이 아니라 용암기둥이 나오죠. 용암기둥 막 쫙 올라가는 그런 기둥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기둥을 여러분들 맛보고 싶죠. 근데 그거 맛보면 진짜 완전 또 사람이 이제 패인됩니다. 또 거기에 또 도취되는 거야. 계속 그런 줄 알고. 하여튼 이래요.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잃지만은 이런 시기에 열심히 굳굳하게 모아가세요. 모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현명하게 극복한 사람들은 향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딴 건 못해도 멘탈 하나는 계속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신 승리하는 그날까지 닥다라고 잔소리 겁나게 할 겁니다. 잔소리 대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영상 듣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뵙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뵙도록